안녕하세요. 2학년 1학기 받아쓰기 1회입니다. 1번부터 10번까지 낱말을 두 번씩 불러주겠습니다. 집중해서 듣고 싸워보세요.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1번 다툰 날 다툰 날 2번 하늘 한가운데서 하늘 한가운데서 3번 아래 발치에서 아래 발치에서 4번 고양이는 부뚜막에서 고양이는 부뚜막에서 고양이는 부뚜막에서 두 걸음 가다가 6번 한 발짝 1번 한 발짝 7번 왜 안 부르지? 왜 안 부르지? 8번 사자 한 마리 사자 한 마리 9번 아버지 콧속에서 아버지 콧속에서 10번 양말을 벗겨드렸다 양말을 벗겨드렸다 양말을 벗겨드렸다 지금부터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. 자신이 쓴 낱말과 화면의 낱말을 비교하여 틀린 부분을 빨간 펜으로 표시해보세요. 1번 다툰 날 2번 하늘 한가운데서 3번 아래 발치에서 3번 아래 발치에서 4번 아래 발치에서 4번 아래 발자 5번 하늘 한 limits 폭풍작에 5번 아래 발자 이겐 뵙을 벗겨 5번 아래 발자 5번 아래 발자 6번. 한 발짝 7번. 왜 안 부르지? 8번. 사자 한 마리 9번. 아버지 콧속에서 10번. 양말을 벗겨 드렸다 이상으로 2학년 1학기 받아쓰기 1회가 끝났습니다. 틀린 한 마리를 공부하고 다시 영상을 들으며 바르게 써보세요. 다음 시간에 또 봐요. 다음 시간에 또 봐요. 다음 시간에 또 봐요. 다음 시간에 또 봐요.